아우 너무 많이 들어오셨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의 천하장사 샤론 노즈마스터 김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오늘 저희 일당백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 오늘 처음 오셨죠 또 처음 오시는 우리 사장님 얼굴 뵀었고 오늘 설명드릴 시간이요 애터미 기초사업 설명입니다 기초사업 설명이라서 사실은 강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일까요?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애터미에서 최고로 강의를 잘하는 김호동입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주십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있을까요?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예전에 못 가졌던 자신감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잠깐 동영상을 보셨는데 그 동영상 짧은 몇 분 안에 동영상에 모든 사업 설명이라든가 이 회사의 비전이라든가 가치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꿈꾸는 기업이랍니다 기업이 기업의 설립 목표가 뭘까요? 보통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윤추구죠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고객의 성공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래요 거기에서 좀 의구심을 가져올 필요는 있고요 저는 이 사업을 아는 선배로부터 전달받고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소비자로 시작해서 사업자로 전환되기까지는 꼭 누군가의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사를 써서 지원해서 들어가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 회사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이 제품을 소개받고 마케팅 플론을 들어보러 가자 가자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그랬는데 저는 수원역에서 자영업을 10여 년 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미용을 어린 나이에 시작하셨어요 한 35년 동안 미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자영업을 한 3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여 년 넘게 자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건물의 건물주가 제가 아는 사회의 선배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저를 초대를 했어요 아시는 지인이 판교 근처에 건물을 지어서 완공을 했다고 이제 중공식인 거죠 거기에 이제 아는 지인들이 오는데 너도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뭐 우리 커팅 쉼터 하고 뭐 하죠 거기에 가서 이제 먼발치에 서서 이제 아시는 형님들 앞에 서서 하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건물주님이 예 그 주님 그렇죠 예수님 그 다음에 높으신 분이 건물주님이라고 하는데 네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건물 1층에 커피숍에 있는데 유명한 체인점의 회장님하고 뭐 여러 건물쯤 앞에 한 세 분을 앉혀놓더니 종이가 없으니까 네 키를 커내놓고서 나서 막 애터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칫솔이 여기 가서 사면은 뭐 3천 원인데 애터미에서 사면 천 원이고 회원가입이 무료로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체인점 회장님이 이제 일어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위사장님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가서 식사 나러 갑시다 다단계 얘기는 다음에 들은 걸로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주는 굉장히 뻘쭘해 했습니다 그 이제 그 회장님이 일어나서 나가니까 나머지 두 사람도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던 저와 우리 건물주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알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른다 그러면 뻘쭘해 할까봐 예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건물주님이 그래 너 잠깐만 앉아 봐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첫 만남이 그렇게 시작됐고요 그분이 이제 권해주시는 해모임하고 애터미에서 나오는 건강보조식품을 이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유산균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전달을 받았는데 제가 10여 년 넘게 이제 장사를 했는데 밤낮이 바뀌어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생활을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도 안 좋았었고요 굉장히 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먹어보라고 그러고 해모임을 먹어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매일매일 전화와서 저한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거 먹어봤니? 어떠니? 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시길래 계속 먹었다 그랬어요 한 3일 동안은 근데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전화가 오니까 느낌을 보니까 이게 계속 전화 올 것 같아 근데 안 먹으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거짓말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한 4, 5일째 되는 날부터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고요 한 번 먹을 때마다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5봉, 6봉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털어놓고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기 시작을 했는데 변도 잘 나오고 해모임을 복용하고 한 한 달가량이 됐을 때는 몸이 굉장히 상쾌한 걸 느꼈어요 그리고 좀 필요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건강보조식품이나 비타민 영양제를 내가 어린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무것도 챙겨 먹지 않았고요 먹는 거는 에터민 제품밖에 없었어요 근데 몸이 가벼워지니까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꾸준하게 그리고 갖고 다니면서 먹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런 미팅 장소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뭐라고 초대를 하셨느냐 당신이 강의를 하신대요 본인이 강의를 하니까 네가 와서 형 강의하는데 자리를 좀 빛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절대 나한테 부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명령조였지 네가 와서 자리를 빛내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가야죠 그러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터이와의 인연이 그렇게 시작됐고요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게 저도 네트워크나 다단계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나하고 맞겠어? 라고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말하는 저 강사의 말대로 아니면 회사에서 얘기하는 이대로 만약에 이 회사가 진행이 되고 수입을 나눠주고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나눠주는 회사라면 정말 좋은 회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두 번, 세 번 또 권유를 받아서 듣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안 하면 손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이게 이제 에터미군 뭐고 떠나서 이 사업을 내서 내가 어차피 제품을 쓸 건데 좀 더 알아보고 내가 어차피 쓸 제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해가 되지 않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차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에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터미인데요 이 에터미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정말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요 많은 에터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은 에터미라는 회사를 왜 알아봐야 되는지 지금 우리 오신 사장님들 중에서 자산을 한 100억 이상 갖고 있고 건물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집 차 여러 가지 뭐 구비적인 여건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 자리에서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노후가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현실 처해져 있는 이 시국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불만족스러우시더라면 에터미를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현실 점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에터미라는 회사가 왜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에터미가 왜 계속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어떤 도구 에터미가 수익을 주고 우리한테 부자를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는 또 어떻게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실 점검에 대해서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장님들 다 실감하고 계실 텐데요 그건 우리의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팬더님으로 인해서 굉장한 심한 경제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중상층이 없어졌다고 하죠 상류층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 이제 중상층, 하류층, 상류층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계층이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상층이 없어진 거죠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시면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체감위기가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저도 자영업을 했고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자영업을 하다가 안 된다고 바로 가게를 접나요? 아니죠 가게를 하다가 지출도 줄여보고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서 사람도 줄여보고 저는 또 뭐까지 했냐면 그 가게를 하면서 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아르바이트까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출도 받습니다 그런 대출을 받는 신규 대출자가 34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4만 명 중에 3분의 2를 2라는 숫자의 대출받은 인원들이 대출을 다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통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이런 위기는요 다큐멘터리나 우리 이제 공용 방송에서 많은 뉴스나 이런 데서 반복되던 평범한 일상 속 접해볼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튜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고 또 자영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자영업의 실태가 우리 업종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9년도를 보면 19년도 이후에 지금 급격히 빨간 그래프로 나와 있는 숫자가 이제 폐업한 숫자인데요 폐업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최소 2배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개업을 하는 창업자보다 폐업하는 그런데 또 이 수치가 또 정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도 수원에서 10여 년 넘게 자영업을 해봤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 총무 역할을 좀 한 4, 5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50여 개 업장의 사업자 사장님들을 다 일일이 찾아뵙고 한 달에 한 번씩도 거기서도 미팅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게를 내놨는데 안 나가 요즘 같은 시국에 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장님들이 자영업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살아남기에서 인력 감축에 나섭니다 이로 인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할 장소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24만 개나 사라졌다고 그리고 더 심각한 위기는 우리가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모든 기계들이 AI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대처한다고 하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가 양극화되는데요 엘빈 토플러가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1대 99의 사회라 앞으로 사회가 전개된다라고 수십 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무산화되고 이게 지금 0.003% 대 99.997%로 양극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부를 가져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가파라고 그러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거기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까지 테슬라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주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벌어가는 수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예산과도 맞먹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의 양극화로 엄청난 부를 벌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이런 위기로 점점 하락이 되고 평생 열심히 일자리를 하다가 2, 3년 안에는 우리 은퇴자금을 다 탕진한다고 하네요 통계청에 나온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은퇴한 이후에 은퇴 후에 2, 3년 후에 소득이 절벽을 맞이할 뿐더러 은퇴하고 나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해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자영업이나 이런 거에 뛰어들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노후에 걱정 없이 우리가 그냥 풍요롭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데이터에 의하면 부부로서는 167만원 개인으로서는 한 17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계산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65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했는데요 요즘 은퇴 시간이 좀 앞당겨졌죠 평균적으로 60세 55세도 지금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따져봤을 때 40년 이상 40년에서 한 50년을 우리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 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50년 동안 곱하기를 해보면 나오겠죠 네 얼마가 필요할까요 저도 산수에는 굉장히 약한데요 200으로만 계산한다고 해도 1년이면 2,400만원 이상 10년이면 2억 4천 10년이면 2억 5천이라고 치고 곱하기 그렇죠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러는 생활비가 적정 생활비입니다 풍요롭게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비예요 15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통장에 예치돼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냥 전향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쳐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뭐냐면요 OECD 국가 중에서 노린 빈곤율 1위랍니다 그리고 노인 사망률 1위라고 하네요 이게 좀 우울한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사는데 드는 한 달 생활비는 130여만 원에 이르지만 연금 수급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게 현실입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뒤의 내용은 너무 암울하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배님들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예전엔 세마을 운동도 세마을 시대를 겪여가서 열심히 살았어야만 됐던 시대예요 왜냐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본의를 헌신하는 시대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건 몸이 골병밖에 안 들었어 물론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건물 하나 준비하고 그 자산을 잘 불려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신 사장님들도 계실 겁니다 허나 그것 또한 불안정하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는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공대 연구팀에서 2090년도에는 이렇게 계급 사이가 나눠진대요 0.003%의 부유층과 그 다음에 99.997%의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층이 새로 생겨납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불안정한 계급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0.003% 중에 0.001%는 아까도 말씀드린 가파라는 플랫폼 소유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0.002%는 그 밑에서 플랫폼을 이용한 플랫폼 스타들 그름들이 상류층을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사회예요 예전에는 머릿속에 암기하고 그 암기한 걸 꺼내서 내가 즉시 활용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 똑똑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 연구대를 갔고요 지금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주류의 지금 계급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똑똑한 게 그게 아니래요 머릿속에 많이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손이 얼마나 빠르냐는 게 왜냐하면 한 달 만에 새로 생긴 정보가요 우리가 대학 4년을 다녀서 공부한 것과 맘 먹는 정보가 한 달 만에 쏟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넣으려면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넣을 수도 없을 뿐더러요 너무 빨리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우리가 생활하는 방법 우리가 예전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공중전화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그렇죠? 그리고 결제를 갖다가 현금이 아니라 이걸 가서 슈퍼 가서 핸드폰만 뚝 대면 결제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불과 몇 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맞아들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텀이라는 사업을 선택한 이유 두 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회사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나에게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솔루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정년퇴짐이 없어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할래라고 정말 땡깡 쓰고 내가 물을 확 닫아버리지 않는 한 이 회사는 저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부의 영역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회사가 이 에텀이라고 하면 반드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알아봐야 되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에텀이라는 회사는 생필품을 파는 회사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아니면 사후 생활까지 우리가 낙골당에 들어가도 돈이 계속 나가죠 나갈 때까지 우리는 소비를 하는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에텀이라는 회사는요 그 소비를 다시 자산으로 바꿔줄 수 있는 회사예요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이 소비제를 갖다가 내가 소비를 함으로써 그걸 다시 내가 어떻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요 우리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회사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례성으로 확 컸다가 구름처럼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에텀이라는 회사는 매년 창렙 이래로 매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매출, 제품, 회원수 모든 것이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년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매해 새로운 국가를 오픈합니다 지금 24개국에 진출되어 있고요 처음 진출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선진국부터 먼저 나갔어요 미국, 캐나다, 일본 순서대로 선진국부터 나가서 회장님이 그런 생각이셨대요 어차피 안 될 거면 선진국에 가서 인정을 못 받을 거면 이 회사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 빨리 망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강의 중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진국부터 나가서 이미 검증을 받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해외법의 현황을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에도 우리나라 매출 성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성장 곡선도요 지금 국내 매출 성장 곡선과 비슷한 양식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나라죠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 화장품 대표 브랜드도 일본에서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매년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제품은 싸게 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접 판매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도 지금 2020년도에 11위를 차기화하고 있고요 애터미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나라에 애터미 제품을 다시 역직구모를 만들어서요 수출을 하고 있어요 매년 수출 매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순위도 지금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서 계속 상장하고 있고요 이렇듯 무역을 진행해서 제품을 다른 나라로 해외로 수출하다 보니까 무역의 날 대표님 표창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2019년도고요 2021년도에는 3억 배 수출 탑을 받았습니다 에터미는 이렇듯 성장 곡선을 계속 그릴 수 있는 이유가 또 뭐냐면요 계속 진화하고 발전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회사는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사장님들이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데 그 목표를 생각만 하고 있다고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그럼 회사도 거기에 발맞춰서 매 순간순간마다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들, 사업자들한테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매 순간순간 찾고 있어요 그거는 시작 이래로 계속 진행되어 와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판매된, 시작된 이 회사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방문 판매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 보니까요 처음 스토리를 보면 서울 동작, 봉촌동의 반지하에 에터미, A4G에다가 에터미 회사 간판이 살 돈이 없어서 에터미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A4G로 그래서 회사가 돈이 없는데 버젓하게 뭐가 책상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동네 주민의 일을 할 수 없는 나이 많으신 어르시라든가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에터미 사업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방문 판매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공제조합에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3년 동안 다단계 공제조합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방문 판매를 3년 동안 거칩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이 있어야지 우리나라는 방문 판매 다단계 관련법상 나라에 예치를 시켜놔야 돼요 제가 그 금액은 3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30억을 예치해야지 다단계 관련법에 네트워크 관련법상에 우리나라에 공제돼서 등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도 네트워크 회사들이 오너들의 잘못된 경영이라든가 중간에 사라지고 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예치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업자들한테 그걸 보상하기 위한 예치금입니다 그게 그 돈이 없어서 방문 판매를 통해서 3년 동안 반판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다단계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공식적인 나라에 합법화 시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사 제품 위주의 저소득층이 그때도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5년 동안 진행을 해서 2014년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어떤 제대로 된 마케팅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들어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서 해외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라는 에터미 제품을 해외로 수출도 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그날의 좋은 제품을 다시 또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그런 GSGS 전략을 펼치면서 유통의 허브로서의 자리매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기 위한 교두보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플랫폼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대한 불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자금이 시작돼서 어디로 유통의 흐름이 되는가 봤더니 플랫폼 시대로 이 시대부터 우리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유통의 흐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 그러면 정류장이죠 정류장 안에 정류장을 만들어 오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모든 유통이라든가 흐름이 이 플랫폼에서 전개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터미도 거기에 발맞춰서 포스트 플랫폼 이런 우리 소비자들한테 아니면 우리 애용자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시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가상 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도 구글, 우버, 아마존, A, B, M, B, 페이스북 이런 데가 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구글이라는 우리가 이제 쇼핑몰이죠 온라인 서버죠 우버라는 회사는 차를 갖고 있지 않는데 차를 갖고 있지 않은데 소유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동차를 갖고 있는, 자가용을 갖고 있는, 놀고 있는 차들을 이용해서 그 차가 있는 위치를 파악해서 타는 손님과 차하고 연결을 시켜서 수입을 창출해내는 회사예요 에이어비엠비는 뭔가요? 이거는 호텔, 호텔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힐튼 호텔이나 유명 브랜드의 호텔보다 매출을 훨씬 많이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호텔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해외에 나가고 싶다? 그럼 빈 호텔을 이 회사에서 예약을 해서 찾아서 플랫폼 안에다 넣어놓으면 고객들이 거기 와가지고 거기에 숙소를 예약을 하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호텔은 빈 방을 에이어비엠비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되고요 내가 숙소를 찾는 소비자는 이 안에 들어가서 그 빈 방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전부 다 내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요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생산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줌으로써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이 얘기를 여태까지 왜 말씀드렸느냐 에텀이라는 이 회사가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에텀이라는 회사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그랬죠 에텀이가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더 나아가서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에텀이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참여자가 스스로 플랫폼을 확장시켜 또 다른 소비자를 모으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만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좋은 제품을 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 플랫폼 안에 내가 만들어 놓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들어와서 동참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뜻인데 그 내용을 다시 설명드린 점은 뭐냐면요 나로 시작해서 에텀이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 내가 단순하게 이 플랫폼 안에 참여하고 나로부터 또 다른 참여자들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시스템이다 그걸 우리는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라고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텀이 사업자가 되고 에텀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나 또한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창업자들과 같이 이런 플랫폼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서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에텀이가 준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SNS 젊은 애들을 많이 하죠 그런 SNS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에텀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쇼핑 영역을 내 나름대로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에텀이 에서는 지금 에텀이 자사 운영 사이트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자몰 A부터 Z까지 아자몰이라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판매 개수가 4만 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 내가 만족한 제품을 내 나름대로 이 안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좋지는 않겠죠 4만여 가지가 내가 좋은 제품만 이 안에 넣고 내 주변 친구들한테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나만의 어떤 블랙 영역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제가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에텀이 쇼핑몰이라고 해서 에텀이 제품만 내 플랫폼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라이프 스타일 내 가족 우리가 가족끼리 여행하는 일상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 놓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어떤 옵션이 있느냐 내가 여기에 입고 있는 와이셔스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내가 얼굴에 바른 선크림 화장품 이런 것들을요 옆에다 같이 이렇게 올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겠죠 친구들이나 내 아는 지인들이 또는 내 친구의 지인들이 타고 들어와서 서핑을 하다가 이렇게 즐겨찾기라고 구경을 하다 보면 이 친구 참 좋은 데 같구나 라고 보면서 이런 제품을 쓰고 있네 라고 또 궁금증을 유발해서 여기서 클릭을 해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또한 에텀이가 또 계속 진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상현실까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생활했던 게 저 또한 그런 습관이 많이 젖어 있는데요 옷을 사려면 옷 매장 가서 입어보지 않고 옷을 산다면 왠지 좀 꺼림칙해 신발도 좀 신어보지 않고 뭐 신발 사기가 좀 꺼림칙해 사실 그랬었어요 근데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에텀이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가상현실 세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내가 직접 가서 보지 않더라도 내 핸드폰에 내가 카메라 기능을 우리 집 방 안에 딱 한쪽 코너를 딱 카메라를 켜놓고 제품을 클릭하면요 그 위치에 가구라던가 냉장고라던가 가전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집안의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체 치수를 찾아서 기재를 해서 올려놓으면 애터미가 옷을 보내줘요 근데 그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고도 내가 그 옷을 입은 듯한 화면이 앞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지금 계속 연구 개발 중입니다 아무리 연구 기술 개발이 좋다고 하면 뭐 할까요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애터미가 앞에서 말씀드린다 바와 같이 10년이 넘는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회원수도 증가하고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런 성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은 뭐냐면요 대중명품 전략 이라는 겁니다 대중명품 전략 우리 메스티지 전략 이라고 하는데요 대중이 명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터미가 건 슬로건인데요 절대품질 절대가격 품질이 같을 땐 가격을 가장 싸게 팔겠다 가격이 같을 때는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을 팔겠다라는 것이 애터미의 경영 철학이자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이 약속을 10년 넘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제품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올려놨는데 다음부터는 제품의 종류를 많이 올려야겠습니다 먹는 콜라겐 이라고 해서 저도 애터미 하기 전에는 피부 미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요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6개월 이상 애터미 화장품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사업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소비자를 만나다 보니까 주로 만나는 고객층이 여성분들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인맥을 소개를 받았더니 다 어머니 층 어머님의 자녀층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화장품을 전달해야 되는데 화장품을 전달 제가 안 써본 거를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화장품을 전달하다 보니까 제가 발라서 제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애터미 사업 전에 제 얼굴에 사진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제 별명이 혹성탈출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심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얼굴이 변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저의 피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너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피부가 왜 좋아졌냐고 물어보지 않고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피부가 좋아지면요 뭐라고 처음에 물어보시냐면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봐요 피부톤이 밝아지고 좋아지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나중에 이제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근본적인 걸 쫓아가게 돼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부 속부터 좋아지네요 저겠죠 근데 콜라겐은 우리 피부 속부터 이 콜라겐으로서 우리가 피부가 노화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포가 세포가 다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콜라겐이 빠졌을 때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콜라겐으로 채워졌을 때 피부가 좀 탱탱해지고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용이하겠죠 근데 그런 젊음은 콜라겐을 채워주는 요소가요 이 저분자 콜라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시중에 나와있는 저분자 콜라겐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저분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 저분자는 이 DA라는 달토닉이라는 이 요소 이 수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콜라겐의 입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달토닉 표시된 시중에 나와있는 달토닉이 표시된 제품들이 거의 찾기 힘들어요 근데 표시 안 됐다는 이유는 뭐냐면 뭘까요 뭐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저분자 이 달토닉 표시가 안 돼있는 제품들의 가격만 비교해도요 애터미 제품이 훨씬 싸요 근데 애터미 제품은 512 달토닉이라고 해서 예 달토닉 저분자 달토닉 입자까지도 표시가 돼있는 제품입니다 뭐 식약처의 허가라든가 여러가지 기타 인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자 우리 애터미를 성장시킨 대표적인 제품이죠 해모임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된 제품인데요 이 제품 안에는 애터미의 가치와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이익을 만들고 수익을 낼 때마다 제품의 포스를 늘려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30포에서 시작한 이 해모임이 지금 60포에 우리가 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30포에서 48포 54포 이렇게 60% 회사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뭐 3년마다 4년마다 이렇게 이런 기업 우리가 말은 지금 쉽게 하는데 회사가 이렇게 해주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어릴 때 새우깡이나 맛동산 제 어릴 때 50원 100원 이렇게 사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얼마인가요 1,500원 2,000원 막 이렇죠 거의 10배 이상이 올랐어요 근데 양은 어떤가요 제가 어릴 때는 빵빵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들으면 한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회사가 뭐 어려워도 마찬가지지만 회사가 수익을 내면 그 회사의 대표 브랜드는 가격을 올립니다 아니면 영향을 줄이거나 근데 이 회사는 반대예요 회사가 매출을 늘릴 때마다 그 연구개발비는 더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포스를 늘려주는 회사입니다 이렇듯 애터미 사업의 시작은요 처음부터 나는 이 사업 시작할 거야 라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요 애터미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누군가의 전달을 소개를 받아서 제품으로 전달을 받습니다 소개를 받습니다 대부분요 너 이거 한번 써봐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라고 전달을 받고 제품을 써보기 시작해요 근데 잘 못 느껴요 왜 생필품이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짜리를 10만원에 샀다라고 하면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쓰겠죠 아껴서 쓰겠죠 내가 천만원짜리를 300만원에 산다 그러면 굉장히 주변에 자랑하라고 내 어깨에 자랑하고 의시되고 다닐 겁니다 근데 3만원짜리 만원짜리를요 내가 3천원에 샀다고 주변에 자랑하는 게 솔직히 좀 쉽지가 않아요 네 3천원짜리 칫솔을요 내가 990원에 샀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자랑하시는 분 보셨어요?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 가치는요 그 가치는 여러분들이 천만원짜리를 300만원에 산 가치보다 이 안에는 더 큰 가치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안에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담겨져 있고요 내 가족의 가난의 대물림을 이 안에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받은 이 제품을 써보고 내가 마트를 가던 거 슈퍼마켓에 가던 거 이마트에 가던 거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럼으로써 에터미로서 매니아가 되고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써보듯이 내가 주변에 누군가한테 전달을 받았듯이 나도 전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써보고 감동을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써보니까 내가 정말 피곤하던 게 사라졌어 내가 맨날 혈별보고 밥만 먹으면 장에 얹어서 맨날 화장실 쫓아가고 하루에 3번 4번 화장실을 쫓아갔는데 내가 프로바이오티를 먹고 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일어나자마자 시원하게 팍 터뜨리고 나서 아주 장을 싹 비운 다음에 간편하게 개운한 몸으로 하루를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듯이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장님들 중에 저와 비슷한 분을 보게 되면요 저는 가서 자랑하게 돼요 얘기하게 됩니다 사장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유산균 섬미에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이거 먹고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사장님이 한번 드셔보세요 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돈 벌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먹고 나처럼 낮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은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나오니까요 이 회사는 저에게 수입을 당신은 당신으로 인해서 광고가 일어나고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을 통해서 일어난 매출은 회사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수당을 주기 시작해요 그게 받아들인 수당을 내가 받아보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확인했는데 내가 열심히 또 알리니까 그 수당을 한 달 만에 받던 수당이 보름 만에 들어오고 보름 만에 받던 수당이 일주일 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뭐지 처음에 저한테 들어왔던 7만 2천 5백원이라는 돈이 저에겐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 받는 돈이 처음에는 7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돈이 들어오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돈에 개여치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이게 어느 날인가 한 달에 14만원이 들어오고 한 달에 4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한 달에 50만원 넘게 들어가더니 또 다른 수당을 또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직급 수당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수당을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뭔지 싶어서 점 더 애터미를 알리 알아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애터미라는 그 사업은요 이거예요 그냥 모든 것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씻고 먹고 자고 있고 이 안에 생필품을 내가 브랜드 체인지 체인지 하면서 내가 좋은 걸 주변에 자랑하는데 내가 쓰니까 수당까지 주는 거죠 이 회사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라는 회사는 우리 같은 소비자와 사업자들한테 수당을 이렇게 줘요 자 수당을 어떻게 주냐 회사에 일어난 매출을 35%를 우리한테 나눠줍니다 그게 다단계 관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35%를 소비자한테 무조건 나눠줘야 돼요 자 35% 이상 나눠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35%를 나눠주는데 자 이겁니다 자 이 박스 안이 회사 총 매출이에요 매출에 얼마를 나눠준다 그랬죠 35% 그러면 이걸 50%에서 이 정도 나눌게요 네 이 정도를 우리한테 나눠준비나 회사 총 매출에서 근데 이 매출이 보드판이라고 했는데 이 보드판이 이 벽면이면 어떨까요 회사 매출이 엄청나게 큰 거겠죠 그쵸 거기에 35% 정도라 그러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회사를 생각할 때 어떤 회사 에토이 말고도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겠죠 회사 매출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그 매출의 35%를 우리같은 소비자한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이 35%를 또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 35%를 나눠줍니다 그 어떻게 나눠주느냐 7대 3으로 네 회사 매출의 35% 그 다음에 그 35% 중에 70%를 우리한테 나눠줍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 35%를 100으로 봤을 때 70%를 우리한테 나눠주고요 회사도 먹고 살아야겠죠 회사가 30%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매출이죠 여기 65%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제품의 원가도 들어갈 것이고 그쵸 회사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회사 일하시는 분들 월급도 드려야 될 것이고 그쵸 여러가지 65% 에텀이라는 원가 비율이 에텀의 제품의 원가 비율이 45%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50% 가까이가 제품을 만드는 비용에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도 회사의 여러가지 비용 에 들어가서 회사에 일어난 매출 물건을 팔았을 때 일어난 매출의 35%를 우리 같은 수당으로 70%를 나눠주고요 30%는 회사가 회사의 이익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70%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당 매칭을 받아서 보너스를 받는다 그랬죠 예 수당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 있습니다 후원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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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그 다음에 직급수당이 20% 이렇게 그 다음에 교육수당이 6% 네 자 교육수당은 이런 센터를 운영하시는 우리 센터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계산해서는 배제해 보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내가 필요한 제품을 사서 바꿔 썼더니 수당을 주는데 그 수당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일단은 내가 필요한 제품을 바꿔 쓰는데 모든 제품 애터미 제품에는 PB라고 해서 포인트가 잡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내가 일단은 30만 포인트가 되면 이 30만 포인트가 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화장품 세트 앱솔루트 센트가 19만 8천원이에요 거기에 10만 포인트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세트를 내가 하나 써보고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바꿔 썼을 때 새 세트면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19만 8천원 6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60만원 정도에 30만 포인트면 50%가 포인트로 잡혀 있는 거죠 애터미는 많게는 포인트가 50%에서 10품 같은 경우는 작게는 5%에서 10%까지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30만 포인트가 되고 이 30만 포인트는 연구 누적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포인트에요 30만 포인트가 달성이 되면 사라지지 않는 연구 누적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내가 30만 포인트가 돼서 내가 화장품 세트를 하나 더 사야 돼 그럼 10만 포인트를 내 이름으로 살까요 내 밑에 아래의 파트너한테 살까요 그래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고 애터미라는 처업수당인 후원수당은 내가 좌우에 30만 30만 포인트가 누적됐을 때 나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6만원이라는 돈을 나한테 캐시백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내가 30만 포인트가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내가 30만 포인트 이외에 발생되는 제품 구매하는 거를 내 이름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당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를 영희한테 사고 아니면 철수한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좋은 제품들을 영희한테 알려줬더니 영희도 나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앱솔루트 화장품을 바꿔 쓰고 해모음을 사먹고 유산균을 바꿔 써먹는데 나는 이미 30만 포인트가 차있어서 내가 필요한 걸 영희 이름으로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은 내 집으로 받아서 내가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 영희는 30만 포인트가 나보다 더 빨리 돼요 왜 내가 필요한 걸 영희 이름으로 사서 써주니까 그렇죠 영희는 화장품 세트 10만 포인트밖에 안 썼는데 내가 필요한 걸 영희 이름으로 사다 보니까 나는 한 달 만에 30만 포인트가 됐는데 영희는 보름 만에 30만 포인트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영희라는 친구도 다른 친구한테 똑같이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30만 포인트가 더 빨리 되겠죠 왜 나도 어차피 생필품이니까 떨어지니까 또 구매를 할 것이고 영희라는 친구도 필요한 생필품을 본인이 30만이 됐으니까 본인이 가입한 친구 이름으로 살 거라는 말이죠 이 친구는 가입하자마자 30만 포인트가 찼어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제품을 써보고 본인이 가입을 해서 회원가입을 시키면 더 빨리 밑에가 포인트가 차고 수당받는 친구들이 더 빨리 나오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30만 30만이 빙고 게임인데요 내가 좌우로 30만 30만이 됐을 때 6만 원이란 돈 또 이 밑에서 30만 30만 됐을 때 나는 한 번 받았겠죠 또 받겠죠 그리고 이 밑에서 30만 30만이 됐을 때 나는 두 번 받을 때 내 영유랑 철수라는 친구도 수당이 30만 30만 됐으니까 한 번씩 수당을 받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당을 후원 수당이라고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소개해서 알려준 밑에 하위 우리는 파트너라고 하는데요 이 파트너들에게 알려서 좌우 매출이 내가 30만이 되고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만들어졌을 때 들어오는 수당 이걸 우리는 후원 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후원 수당이 우리 애터미에서 받아갈 수 있는 수당의 가장 큰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 번 더 수당을 더 주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직급 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직급 수당은요 내가 이렇게 알리다가 보니까 예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다는 거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예 나뿐만 아니라 같이 알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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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한 번 더 내려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예 여덟 번 이렇게 30만씩 쓰는 사람이 한 여덟 명의 이런 하위의 포인트가 생기면 30만이 몇 번이 생겼냐면요 30만 곱하기 여덟 번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포인트가 얼마일까요 240만 pb가 생겼죠 자 근데 우리는 애터미라는 회사는 수당을 한 번 더 주는 개념이 내 좌우의 그룹의 매출의 총 합산 모든 합산에 대한 포인트가 250만 pb가 좌우로 만들어지면 좌우로 250만 250만이 만들어지면 수당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래서 그 받는 수당이 우리는 직급수당인데요 이 직급수당은 자 보시면은 우리가 6만원씩 여덟 번 하면은 이게 이제 48만원 정도가 되죠 자 직급수당도 예 직급수당도 여기서 받는 금액이 48만원 대략 5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근데 이 일어나는 발생되는 250만원 50만 포인트가요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 1일에서부터 15일 16일에서부터 말일 이렇게 해서 보름 동안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그 한 달이 두 번의 찬스가 있어요 1일부터 15일 동안 직급 도전할 찬스가 있고요 16일에서 말일 동안 직급 도전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요렇게 250만 250만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네 보름 동안에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타라는 예 직급을 주어주면서 프로모션까지 해모임하고 더페임 한 세트 유산균 한 세트까지 회사에서 따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해줍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이 요 내용인데요 30만 30만 됐을 때 이렇게 수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그룹이 커져서 밑에서 30만 30만이 아니라 그룹이 커지면 70대 70만 70만으로도 내 그룹이 맞을 수가 있겠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강욱 본부장님부터 해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하신 분들은 150대 150만 200대 240대 240 이렇게 받을 때가 맞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한 번에 6만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70대 70으로 맞을 때는 12만원 150대 150으로 맞을 때는 24만원 뭐 그다음에는 40만원 이렇게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당이 점점 커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직급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에 대한 내용인데 이 직급수당은 회사가 자 처음에 250 250 만들어지는 걸 첫 세일즈 마스터라고 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이 20% 중에서 10%를 턱 띄워서 처음 직급자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5% 나머지는 2% 1.2% 1% 0.5% 최고 직급자인 임페리얼은 0.3% 이렇게 나눠가져요 근데 이 10%는 다른 직급자들이 가지가지 못하게 딱 보호막을 딱 쳐넣고요 임페리얼이 받아가는 이 0.3%는 이 나머지 10% 중에서의 0.4%입니다 그렇죠 다 공유하고 쉐어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분들한테 애터미는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1일에서 15일 동안 250만 250만이 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원 정도 그러면 내가 15일 동안 했는데 16일부터 말일까지 한 번 더 250 250 맞으면 100만원 100만원에서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수입을 갖게 되죠 자 직급체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우리는 250만 250만 포인트를 발생하는 우리 직급자들이 세일즈 마스타라고 했는데요 세일즈 마스터가 좌우측에 2명 있으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좌우측에 2명씩 되면 샤론호즈 마스터 그 직급을 달성할 때마다 프로모션이 또 바로 딸려갑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론호즈 마스터가 2-2 있으면 스타 마스터 그 다음은 스타 마스터 2-2 있으면 로얄 마스터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좌우측에 크라운 2-2씩 있는 거겠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0억을 현금을 지게차로 떠드립니다 오피스텔도 드리고요 기사도 드리고요 여비서도 드립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저기 뭐냐 남편분 계시면 기사로 쓰셔도 좋아요 어차피 월급 나옵니다 후원활동비부터 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수당책위는 여러분께서 짧은 시간 내에 설명드리기가 좀 시간이 좀 열악한 적이 있으니까 좀 더 다른 이런 미팅을 통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듯 에터미라는 회사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요 고객의 성공을 포커스에 맞추고 있는데 저희같은 시작하는 사업자들의 성공에도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정말 독특한 게요 다른 기업들이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노하우 내가 장사를 하면서 내 장사의 식당의 노하우 맛을 레시피를 함부로 공개하진 않죠 근데 이 회사는요 정말 독특하게 이 회사가 성공한 노하우를요 온 유튜브나 애터미 채널이나 여러 곳에 굉장히 다 가져와서 알아보고 같이 성공하자고 공유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다 오픈을 시켜놔요 왜 다단계라는 다른 기업에서도 우리 같은 좋은 품질을 좋은 품질을 싸게 팔 수 있는 이런 소비자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방하고 니네들도 같이 성공하자고 그런 방법을 또 공개하기까지 합니다 난 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걸 공개하면 어떻게 해 나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성공하면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제서야 왜 그런지 알게 됩니다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단순한 내 앞에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지역 세미나 센터 세미나 항상 월화수목금토일 열려져 있고요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게끔 애터미는 다 모든 자료를 개방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은 이제 줌으로 온라인 세미라도 다 진행을 하고 이런 원데이 세미나 본사가 직원하는 세미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있죠 네 이번 주 금요일 석세스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사에 직접 버스를 타고 가든 내가 자가용을 타고 가든 가서 정말 이 회사가 그런 회사인지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무대에서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료를 석세스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계가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또 시간이 오는데 전세계 원서버 글로벌로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저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캄보디아 하는 나라를 나가게 됐는데요 이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북한 다음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북한 다음으로 북한보다는 GMP가 높구나 아무튼 GMP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너무 낮는데요 제가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연결 연결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소개받게 됐어요 한국에서 노동자로 와서 한 5년 동안 근무를 한 친구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캄보디아 가시죠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시장이에요 여기 옷가게 사장이 여기 앉아있는데 보시면 신발도 안 씻고 돌아다녀요 시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브닝 세트 3만원 좀 넘는 돈을 갖다가 이 친구들은 돈이 없어서 한 개에 8천원짜리를 한 번 폼클렌즈 사가고 다 떨어지고 또 돈 모이면 디클렌즈 사가고 이렇게 사갑니다 이렇게 사가서 이분들한테 애터미 사업이 어떻게 전쟁을 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는 외국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 아는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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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기를 해서 아까 이 캄보디아의 친구 세메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메라는 친구가 내가 사업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고 본인의 가족들을 달고요 본인의 가족 중에 캄보디아가 태국 옆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에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친구를 태국 친구를 여기 알게 돼요 태국을 달게 돼요 태국 친구는 또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여기 필리핀을 달게 됩니다 필리핀 친구가 골프 사업을 하는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는 고객 중에서 호주에 있는 골프 치료 오는 사람을 알리게 되고 선크림을 통해서 알리게 됩니다 호주에 들어가서 호주에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한테 건강보조 식품을 알리더니 막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해모임을 한 박스하고 건강보조 식품을 사고 화장품을 한 세트 샀는데 이게 25만 포인트야 이 25만 포인트가 이 사람이 필요해서 산 걸 여기에 달려있는 모든 회원들한테 이 25만 포인트가 공유가 되고 나까지 25만 포인트가 플러스 돼서 내 매출의 합산으로 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당받는 시기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내가 이제 캄보디아 말을 한마디도 못하니까 석세스 세미나 가서 제가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내가 파트너들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아가지고 지금 이 세미나에 17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한국에서 온 마사지사로 안을고 있는 거예요 왜 애터미 사업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센터장님한테 여기 에스 세미나는 캄보디아 지사장님한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파트너들이요 저를 마사지사로 알아요 내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단 10분만 좀 소개를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저한테 할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단다고 하는 거 간절하게 제가 이틀 동안 쫄랐어요 그래서 무대에 서서 이 사람들을 여기 앞에 앉혀놓고 제가 사업 설명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25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더니 파트너가 집에 가서 자기도 애터미 사업 한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놓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정말 재미난 게 이런 못사는 나라도 갔는데 러시아도 가서 러시아의 전직 차관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저랑 연관이 없는 분이에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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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 제 파트너에 아는 지인이 지인의 또 지인이 차관님이어서 이때는 뭐 캄보디아가 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때 러시아 러시아의 키르키스탄이라고 그랬는데 듣도 보지다 못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무슨 고생을 할까 싶어서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이 나라를 찾아갔는데요 전직 차관님을 만난 거예요 이 차관님이 자기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잘할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나라에서 네트워크 1인자 그 다음에 병원협회장 그 다음에 중소기업 회장 요 분 요 분은 남편이시고 본인들이 통역사까지 데려와가 한국 통역하는 사람까지 데려와서 본인 집에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편하게 한 3번 하고요 나머지 한 15일 동안 이렇게 말타고 같이 다니면서 그 차관님 말이 한 3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내주신 방도 굉장히 궁궐같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사업 전개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듯 전 세계가 내가 에터미 사업으로 한 면으로써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데 이걸 알리면 알수록 저한테는 명분이 생기죠 예 내가 모르는 누군가한테는 저는 능력이 없지만 이 회사를 통해서 기회를 잡고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의 가난을 더 이상 대물해하지 않는 그런 사업의 가치가 이 회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질려고 합니다 마감 짓기 전에요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보통이들은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에터미의 수많은 가치를 보시고 꼭 반드시 성공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